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ㄷ 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본 다음에 그림의 이름을 말해보세요. 그런 다음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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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가다 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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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 구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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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나도 너도 나도 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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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디다 더 다 도디다 너, 도, 나, 도, 너도, 나도 구두, 구두 도구, 도구 오다, 오다 가다, 가다 도유, 도유 더, 디, 다, 더디다 기도, 기도 누더기, 누더기 기, 어, 가, 다 기어가다 다 잘 따라서 읽어보셨나요? 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면서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